첫소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신진서구단의 흙으로 대구금 시작이 됐고요. 이제 많이 나오는 형태죠. 이렇게 날일자로 굳히고 예전에는 당연히 소목을 굳힌다던가 중공식을 한다거나 하여튼 둔다면 당연히 소목쪽이 우선이었는데 요즘에 그런 기준도 없어요. 화점쪽을 굳히는 것도 많이 둡니다. 그래서 100으로 걸치기 한 다음에 오히려 3-3 뛰어들어가는 걸 막는 것 같아요. 3-3이 강력하니까 소목두고 화점쪽을 굳히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걸 둔다. 이것도 많이 두는 수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붙이면 이런 식으로도 많이 뒀고요. 그래서 붙였을 때 손을 빼는 경우도 있고 실전처럼 날일자로 두거나 이렇게 붙이면 또 이 상태로만 하고 또 손을 빼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고 실전에는 날일자를 씌웠어요. 그리고 미니까 이거를 늘면 이렇게 해서 삽니다. 근데 이거는 집으로 크기 꽤 손해고 물론 이렇게도 두긴 했는데 아예 교환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귀쪽을 지켜서 두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찌르고 뭐 여기 두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의 진행도 많이 두어졌었죠. 실전에는 신진서 선수가 이도저도 아니고 여길 팠어요. 이때부터 신진서 선수는 3-3을 파는 것을 진짜 집중적으로 아, 그러니까 신리를 파는 걸 집중적 전략으로 세운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막으면은 복잡한 정석이 만들어지는데 조상현 선수 스타일이 보니까 되게 좀 어... 길게 가는 스타일 예, 두텁게 두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신진서 또 팝니다! 아, 아예 그냥 신리는 내어주질 않겠다 너에게 지독하게 신리를 파버리고요. 자, 이렇게 쭉쭉 늘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지켰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이렇게 늘어도 이거는 신리 베끼면 이건 실속이 없다. 아예 신리를 차지하고 백이 나를 자를 두니까 이쪽으로 두어갑니다. 예, 협공을 했죠? 자, 그러니까 한 칸을 띄니까 또 여기를 가고요. 백이 붙이고 여기를 두니까 이렇게 벌려서 굉장히 실전적으로 발빠르게 신진서 구단이 판을 이끌어 갔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해놓고 자, 그런데 바둑이 지금 뭐 백이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팽팽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실전에 이제 2골을 붙이고 끊었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좀 차이가 나요. 이때 이걸 호구를 쳤어라. 늘면 자체로 요걸로 활용이에요. 손을 빼도 되고 바로 늘어도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언제든지 비상시에 패를 하는 것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백이 활용이 된 겁니다. 예, 흙이 손을 빼고 두더라도 이런데를 두더라도 단수를 쳐도 그냥 패로 받으면 또 되고 그러니까 흙도 당연히 여기는 반발을 하는 게 정수고요. 이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끊을 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러고 정석입니다. 요러고 벌려두는 데까지 이렇게 두는 게 지금은 최선이었다라는 건데 실전에는 이걸 붙이고 그냥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때 신진석 구단이 그냥 단수치고 한 점을 잡았으면 백이 이건 좀 손해라는 겁니다. 지금은 한 점을 끊어잡는 거는 이렇게 둔 다음에 이것도 아직 못 살아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렇게 잡으러 가는 맛도 남아있어서 이렇게 늘게 되면 이 정도로 해놓고 흙이 손을 빼고 이런데를 두게 되면 약간 흙이 편하죠. 여기나 뭐 이런 데 날을 짜 씌우게 되면 자, 그런데 신진석 구단도 웬일인지 여기를 늘어서 버텼단 말이에요. 자, 이러니까 백이 이제 이걸 치고 나오면 이렇게 두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잡고 여긴 따로 이제 수습을 하겠다. 여기서 또 재밌는 수를 두죠. 여기 붙이는 거 아주 재기발랄한 숩니다. 만약에 젖힌다던가 하면 딱 끊어서 이거 뭔가 걸리는 느낌이죠. 늘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단수쳐서 딱 양쪽을 맛보기로 뭐 이런 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그 백이 듣고 있는 자리가 많기 때문에 흙도 이렇게 뒤로 받을 수밖에 없고요. 자, 이러니까 이제 여기를 갖다 붙였는데 어... 이수로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여기 지키고 예, 이거 끊을 수 없거든요. 어차피 이것도 이 모양이 나오니까 그럼 흙도 이제 여기를 지켜야 되고요. 그러면 또 호구치거나 잇거나 하고 백이 띄고 아, 흙이 띄고 뭐 이런 식의 진행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뒀으면 그냥 한 판에 바둑이지 않았을까. 근데 조상현 선수는 왠지 이 흐름이 나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특이한 수를 둡니다. 여기다 갖다 붙여요. 역시 1로 늘면 1로 쳐서 나가는 게 있으니까 딱 걸리죠.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망했죠. 이렇게 되면 실전에 이제 이걸 늘고 이렇게 늘었는데 일단 기분은 좋은데 너무 실속이 없는 거예요. 신진서 구단이 여기를 치받고 여기까지 밀어서 교환을 하고요. 한 칸을 띄워버리니까 백이 집이 너무 없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냥 극단적으로 신리와 세력 이렇게 짜여버렸습니다. 수순 중에 신진서 구단이 여기를 치받고 민수가 또 기민했는데 그냥 한 칸을 띄면 그냥 한 칸 띄면 여기 막는 자리가 자취로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 좌변도 모양이 좋아지니까. 여기까지 민건데 이때도 인공지능은 손을 빼고 여기를 틀어막아라. 이거 당하는 건 아프지만 이렇게 늘어서 이제는 하변 쪽을 키울 때다. 라고 했는데 조상현 선수는 이것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한 칸 띄니까 흙이 해달라는 대로 다 된 겁니다. 원하는 대로. 이래버리니까 집이 너무 없습니다. 이렇게 다 챙겨놓고 마지막 특공대를 탁 투입하니까 저거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막 백이 이렇게 해서 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나온 거예요. 이러고 젖혀서 지금 여기도 지금 뒷문이 터져 있어서 사실은 큰 집이 아니에요. 이렇게 돼서 점점 신진서 선수의 우세가 지금 확고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원래는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두고 살려야 되는데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그냥 문 안에 가서는 안 되겠다. 조상현 선수의 승부수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걸 둬서 이 흑돌이 움직여라 이거예요. 움직여주면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공격을 하면서 이득을 보겠다는 뜻이었는데 여기서 신진서 구단이 진짜 놀라운 판단을 합니다. 또 손을 빼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진짜 중앙 내점을 방치하고 있죠. 자 신진서 구단은 무슨 생각일까요? 이 돌이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잡으러 오면 난 적당한 선에서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받아주면 장애의 득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건들고 나가겠죠? 이러니까 이제 조상현 선수가 여기를 뒀는데 자 이거 보세요. 살릴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여기를 둬서 또 잡을테면 잡아라. 조상현 선수가 입구자로 잡으니까 한 칸 떼어서 이렇게 받아주면 이 정도 선으로 그냥 집을 내어줘도 흑이 집이 많아서 유리하다. 계산서가 나온 거예요. 이걸로는 100이 안 됩니다. 자 조상현 선수가 뭔가 승부수를 던지려고 하는데 여기를 이제 튼튼하게 밀어서 지켜뒀는데 여기 하나 교환해놓고 이제 완전히 끝내기예요. 이거 여기 입구자 붙여놓고 100이 느니까 여기 교환해놓고 여기 밀고 아 근데 지금 조상현 선수 참 대단한 게 그냥 뭐 하는대로 다 받아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 차이는 이 정도 선으로 집이 나거든요. 이렇게 되고 흑이 한 칸 정도 뛰어나가면 지금 집 차이는 반면으로 한 12세 집 한 5집 반 6집 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죠. 여러분 보셨지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고 무슨 뭐 무슨 엄청 박진감 넘치는 장면도 없었어요. 그냥 정말 무난하게 집직히 바둑이 됐는데 정말 흔치 않은 바둑이죠. 자 그런데 지금 흐름은 흑이 이기는 흐름입니다. 조상현 선수가 뭔가 작전에 좀 실패가 있었다고 봐야죠. 너무나도 좀 침착하게만 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흐름은 아직 바둑이 끝나진 않았지만 신지인서 선수가 압도적으로 지금 우세한 가운데 바둑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도 신지인 선수가 상당히 많은 상태라 이 바둑을 조상현 선수가 역전시키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조상현 선수의 바둑을 제가 김은지 선수와의 대국 이후에 두 번째로 중계를 하는데 물론 상대의 차이가 있겠죠. 김은지 선수랑 둘 때는 정말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신진서를 맞아서 조금은 기대보다는 좀 아쉬운 내용 뭔가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지금 불리해진 상태로 바둑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생 우리 조상현 선수 지금 신진서랑 딱 8살 차이 나는 선수인데요. 지금 8살 어린 그룹에서는 가장 성적이 좋고 랭킹도 높은 기사예요. 조상현 이란 이름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